1회 때 12분 23초로 최단 기록을 세우셨고요. 2회 때도 16분 12초 20분을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시간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? 최장시간. 최장시간. 면 3개 다. 너무 여유있으신 거 아니에요? 바닥 청소도 좀 해. 바닥 청소. 바닥 청소까지. 오징어 통째로 삶아버렸어요 지금. 이것도 여유 있게 하면 마음이 편하긴 편하네. 그러시죠. 다 쓰셨어요. 다 쓰셨어요. 빨리 한 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. 자 셰프님 지금 많은 분들이 얼굴이 안 좋아지거든요.